현재 연습 도와주러 갔어, 일창이 형 에휴, 안 되겠다 일장이? 일장으로 가야겠다, 이거 아아 네, 강이 형 내일 경기잖아요 아, 여쭤네 바로, 바로 호출이 됐던데? 아아 예, 가자 한 명만 죽인다 한 명만 죽인다 제발 음... 음... 200개 킴당 200개? 와, 이거 개의자 스폰이네? 네, 맞아 나 한 명만 죽이고 싶어, 한 명만, 진짜 조금만 나도 한 명만 죽인다 조금만 죽인다, 진짜 조금만 죽인다, 진짜 조금만하게 하는 친구 바로 죽인다 영호야, 왜 그래? 왜 형 죽이고 싶어 하냐 영호야, 미안해 영호야, 미안해 아아, 무슨 말 죽여요 형 내가, 내가 잘 냈어 야, 아까 윤직이가 이치근이 존나했어 윤직이 죽여 영호가 많이 박아놨지 와, 이 약 50태라 이 질리 미쳤어 암마당을 먹고 있어 개, 암마당을 먹어? 아, 암마당을 먹는다고 무슨 소리야, 영호야 니가 옆에 니가 옆에 있는데 암마당을 와, 시키 4키넣고 까는 시키 침구 아니야 메카링 해놓고 암마당을 아니, 영호 너도 먹길래 나도 먹었지 형 아, 감추지마고 아, 형 저그랑 칼랑아, 틀려요 안됩니다, 안됩니다 갈비새끼 아, 리버 존나 많이 내렸어, 시발 야, 이거 죽, 죽써서 개좋잖아 이거 뭐야 아, 시발 아, 시발 굴려치지 말고 굴려치지 말고 하하하하 아니, 뭐하냐 영호가 옳킬했잖아 정우야 같이가자 나도 출발했어 영호야, 잠깐만 혓바닥 완성되있으니까 절로가 뭐야 특허신데 이거? 없잖아 아, 시가 아아 뭐야, 왜 딸생각을 안해 커맨드가 아무나지 컴온 이킬 야, 무탈 너무 적었나 보다 아, 진짜 아, 내가 윤종이 먼저 치고 영호까지 먹을라 했는데 아아 아깝네 아니, 윤종아, 잠깐만 이거 이렇게 싸워먹자 뭐해 야, 영현씨 야, 또 나야 마린베드 같다 야, 넥서스가 또 다냐 대수없게 아니 뭐야, 이거 아, 이형아 이형아 하하하하 야, 이거 누구야 아, 이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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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나? 어, 성현아, 어? 에이, 야, 윤종아 너는 지금 멀처를 납쳐서 뭐해 아니 의미가 없는 행동이잖아 이거 하하하하 아니, 이러면 이러면 또 이러면 너도 죽잖아 야아 하, 왜 죽었어 아아 아, 왜 안 죽어가는 거야 에이, 너 게임을 왜 구단식으로 하냐 야, 마카롱 오케이, 오케이 1등 야, 마카롱 배너내려 ㅅㅂ 하하 마카롱 배너내려 안돼 내 터너밸게에 아 애 내가 인생을 잘 내가 인생을 잘못살았나봐 나한테 현상금 좋나 본다 사람들이 내가 좀.. 야 내가 알파고랑 놀린다 알파고리 쥐새끼가.. 내가 잘못살긴 했네.. 알파고리 쥐새끼가.. 아.. 나 어차피 그냥 못먹는거 그냥 못먹는데 어차피 못먹는거 그냥 칼로 찌를라고 어.. 알파고리 정우야 빨리 아이씨 아.. 난 됐다 이제 아.. 난 됐다 이제 아.. 나는 게임좀 하고싶다 자꾸 씨발 천개, 이천개씩 거니까 애들이 미쳐가지고 아.. 아.. 이제 게임이 좀 되네 이제 게임이 좀 된대 아니.. 이제 게임이 좀 된대 이거 게임이라서 진짜였으면 칼 들고 왔다니까 아.. 저 한 번 더 가능하세요? 아.. 가능하지 이거 믿고 재밌네 아.. 가자 이번.. 이번에도 커요 이번에도? 이번에도 500개요 1킬만 먹는다 킬 딱 먹을게요 난 딱 말할게 1킬만 하면 돼 1킬만 한다 진짜 저는 딱 말할게요 저 여기서 죽이는 사람 저.. 진짜로 찌를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정우야 네? 저 윤정영한테 죽어요 또 걸어주셨어요? 어? 예.. 이제 영호방송 꼭 보실거에요 아!". 아 영호방 죽여 나도 그냥 갈란다 너 없애고 나도 진짜 살기 싫다 아.. 아 caption 자러 갈게요 여러분들 citoyark 아멘